붙어야되요. 짝꿍 보고 갈게요. 3초간 사진 3초간 시작. 웃어봅시다. 3초간 숙스라고. 얘를 위하여 웃어봅시다. 이래서 3초 동안 쳐다보라고. 시작. 웃어봅시다. 2초. 2초. 3초. 다시 가게. 다시 가게 이게 운동이 대규반이 되요. 다시 가겠습니다. 입꼬리 올리고 시작. 입꼬리 올리고. 웃어봅시다. 시작. 웃어봅시다. 조그만 얼굴도 하하하. 시작. 조그만 얼굴도 하하하. 커다란 얼굴도 하하하. 아싸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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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엄마 물어 웃자.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엄마 물어 웃자. 이제 참소부터 끝까지 가고 우리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온몸으로 웃자 그랬어요. 그쵸? 그때는 끝난과 동시에 박수를 치면서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15초동안 웃을거예요.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온몸으로 웃자. 다시 가겠습니다. 시작! 입고! 웃어봅시다! 하! 웃어봅시다! 하! 웃어봅시다! 하! 조금만 얼굴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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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웃자 아싸 웃자 아싸 웃자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엉덩으로 웃자 시작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lihat 어인데 배붑이죠 왜 이게 우리 진짜 우리 선생님 리액션은 제가 볼게 우리 선생님 리액션은 어디에서 배우냐면 여전히 심지로서 배웠을거야 으하하하하 안해라! 안해라! 이 액션을 해줘요? 안해줘요? 안해줘요? 안해줘잖아요! 아! 이걸 해줘야 되는데 안해줍니까? 심지어 가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아니 잘생겼어요! 심지어 가면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아! 이걸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액션을 잘하는 게 그렇게 하루에 몇 번 가세요, 선생님? 요즘에 끊었습니다 분리들이 저렇게 좋아하고 그렇죠, 선생님?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익혀서 가야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옆에 볼까요? 짠 벽이 다 오면 또 하실 수 있겠죠? 네, 가자! 시작! 이뻐요! 한 번 더! 시작! 이뻐요! 웃어봅시다! 웃어봅시다! 조그만 얼굴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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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란 얼굴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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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웃자! 아싸 웃자! 아싸 웃자! 큐티도 기قت다! 아하는 Herausforder 아하드 아imeters 아하드 아필 andel 아까 왜?